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심심할 때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는 너 지금 뭐해?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오늘은 너 지금 뭐해? 라는 표현과 나는 지금 무엇무엇을 하는 중이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는 뭐하고 있어? 라고 영어로 말할 때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번에는 빠르게 한 번 같이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렇다면 뭐뭐를 하는 중이야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동작 뒤에 blah blah ing 를 붙이시면 되는데요. 아는 노래하고 있어는 노래에 sing 뒤에 ing 를 붙이셔서 I'm sing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리하고 있어는 I'm cooking 나는 내 방을 청소하고 있어는 I'm cleaning my room 나는 음악을 듣고 있어는 I'm listening to music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는 I'm drawing a picture 나는 편지를 쓰고 있어는 I'm writing a letter I'm writing a letter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의 표현과 나는 무엇을 하는 중이야 I'm blah blah ing 를 영어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영어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What are you doing? 과 I'm blah blah ing 를 알아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표현 신기합니다.